자 오늘은 책보호 품절에 따른 기타 안내 자 그리고 이제 50일 남았거든 해주고 싶은 말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품절이 이렇게 금방 될 줄은 몰랐어요 나름 입고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토일만에 다 사라졌지? 그치? 그래서 이제 책이 없어졌다 그래서 추석 전에 받는 게 이제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못 샀으면은 자료실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5강에 해당하는 PDF 파일 올려놨거든 그거를 너네가 보시면 되고요 일단 5강까지는 너네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거 공략법 요약책 아닌 거 알죠? 제가 TCC랑 이런 데서 말씀드렸어 뭘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너네가 좀 흐트러져 있는 목적의식을 잡아주는 거니까 그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모를 돌리는 게 좋아 실모 돌린 다음에 2강이 보는 거 아니에요? 책보호는 실전 모의고사 풀기 전에 그리고 너네가 뭐 에센셜 문제풀이 하기 전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책포를 보셔야 돼 알겠어? 그래야지 너네가 목적 체크하고 식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강의라도 보세요 알겠죠? 뭐 PDF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알겠지? 그래서 일단은 미리 못 산 사람들 빨빨리 사지 그랬어 미리 못 산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이제 좀 보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D-50 남은 기념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안 보셔도 되니까 끌려면 끄세요 알겠죠? 어 제가 이제 Q&A 게시판을 보니까 역시나 이게 50일쯤 나오면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 이제 결정된 거 같은데 아 이제 뭐 그냥 이미 끝난 거 같은데 그쵸?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뭐 피곤하네 어쩌네 뭐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아 이런 글도 볼 때마다 좀 아쉬워 왜 아쉽냐면 저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명이 기한84인데 제가 기한84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아서 그래 왜 알 것 같냐면 이분 막 방송에서 이제 막 머리를 자기 손으로 막 깎잖아 그치?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? 그냥 미용실 가서 자르면 되지 왜 자기가 머리 자르지?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야 그치? 근데 저는 공감이 됐어 왜냐면 제가 오늘 갖고 왔거든요 소품이었죠? 활용 소품 이거 제가 화장실에 녹고 쓰는 가위예요 녹 쓴 거 봐 이거 그치? 아 지저분해 제가 올해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야 그럼 미용실을 왜 안 갔을까? 단순히 이게 여러분들 시간 때문이 아니야 사실 뭐 미용실에 가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용실을 가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 그리고 와 뭐 기껏해야 한 시간 아니야? 그치?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이 사람 마음을 되게 이해했던 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지금 할 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내 정신을 올고지 여기에다가 쏟고 싶은 거야 쓸데없는 거에다가 머리 깎는 거 중요하니? 너네 뭐 내 머리 스타일 때문에 강의 들어요? 그딴 거 아니잖아 그쵸?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에 전혀 집중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저한테 당연히 중요한 건 뭐예요? 저는 당연히 너네 Q&A 답변 달아주고 교재 잘 만들어주고 강의 잘해주고 그쵸?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 외적으로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닌 거야 물론 여러분들 저처럼 평생 살면 안 돼요 그쵸? 그럼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좀 그래 근데 나는 어쨌든 그래 그냥 저는 딴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진짜 그냥 신경 쓰기가 싫은 거야 내 올고진 정신을 그냥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이 수업에 다 쏟아붓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 남들이 보면 유별나다 어쩌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정신이 흐트러지는 순간 다시 집중하러 와야 되잖아 그쵸? 저는 운전할 때도 Q&A 생각하고 운전하러 이렇게 이동할 때도 아 오늘 가서 무슨 얘기해줄까? 막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50일 남았잖아요 그쵸? 그럼 이런 쓸데요 이거 진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진짜 별로 뭐 시답지 않은 얘기잖아 피곤해? 잠이 오니? 지금 너네 머릿속에 계속 뭐가 차 있어야 돼 아 내가 국수탐탐 어떻게 공부할까? 어떻게 문제 풀었지? 내가 까먹고 있는 게 뭐가 있지?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돼? 너네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집중해야지 응?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햄버거를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 4시간 자니? 5시간 자니? 뭐가 중요하니?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피곤해? 그게 중요해? 너네 뭐 컨디션 좋으면 공부 잘 돼요? 그런 것도 아니잖아 왜 세절대기 없는 거에다가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 피곤함이 느껴지는 거야 피곤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시면 피곤한지도 몰라요 중요하고 너네 인생에서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점 아니야 이런 정말 급박한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계세요 나라 경제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사회 정책도 신경 쓰시는 것 같고 정치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축구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응? 그렇게 여러 개를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지?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딴 것도 아 뭐 잡스러운 거 있을 수 있어 저도 인생 사니까 당연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이게 필수적으로 잡다하게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솔직히 좀 이렇게 막 무시하고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50일 남았어 50일 50일은 올고지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모든 정신이 공부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뭘 몇 시간 하고 따지고 인터넷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뭐 대커뮤니티도 하고 아주 염병 지랄들이야 그런 사람은 당연히 대학 못 가는 거야 응?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 그런데 들어갈 시간이 어딨어? 나는 없어 응? 나는 니네 그 Q&A 달러 새벽에도 들어가고 아침에도 들어가고 낮에도 들어가고 거기만 낮에 막 계획 싸다니지 저 제대로 인터넷 하는 것도 없어요 저 정상기 군에 간 것도 최근에 알았어 어? Q&A로 누가 말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이거야 저보다 학생들이 더 여유로워요 왜 이렇게 여유롭지? 그래서 너네 50일 남았잖아 그죠? 진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뭐 했어요? 뭐 얘기했어요? 정말 100% 100% 자기한테 집중하란 말이야 내 공부에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진짜 뭐 신경 쓰기 뭐 있어? 니네 지금 급박하잖아 50이 나왔잖아 어? 너네 실력이 아직 100이 아닌데 너네가 지금 400점 맞을 수 있어? 아니면 급박한 거 아니야? 그죠? 너네 390점 맞고 있어 급박하겠지 이런 애들일수록 400점 맞고 싶어서 난리도 아닐걸? 열심히 해야 될 시기야 지금 결정나지 않았어 하나도 결정나지 않았고 너네 끝난 것도 아니고 너네 피곤한 것도 아니야 피곤은 죽으면 이제 안 피곤해져요 어? 그때 이제 푹 쉬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뭐 점심 메뉴 뭐 생각 아무거나 쳐먹어 어?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? 여러분들 진짜 이제 50일 남았어 나만 조급하니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하면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후회가 없어 후회가 응? 물론 제가 무조건 너네한테 잘했다는 건 아니야 뭐 제가 너네한테 진짜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좋은 수업을 해주는 건 맞아 그거는 진짜 팩트야 팩트 그치? 근데 뭐 그래도 부족한 게 당연히 있겠지 제가 뭐 완벽하게 너네한테 진짜 수업 쪽으로 뭘 다 해줬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돌아보면 저도 부족한 게 당연히 있죠 근데 후회는 없어 저는 이 올해를 다시 살아도 아니 제가 최근 한 5년을 다시 살아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어 지금보다 더 더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너네가 불만족을 느끼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? 너네 부모님한테 너 성적이 왜 이러니?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진짜 제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다시는 이 점수가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맨날 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두 달만 더 있었으면 그 따위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시험 조지면 재수하고 재수하면 달라져? 아니 안 달라져 자기 100을 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계속 아 뭔가 더 열심히 그 열심히 못한다니까 너네 지금 50일 남은 시점에서도 이렇게 100% 집중 못하면 나중에 뭐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1년 더 한다고 쳤을 때 어차피 또 똑같아 응? 또 똑같다고 오늘 당장 지금 100을 집중하는 모습을 너네가 한번 보여주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게 잊혀지고 내가 공부에만 올 곳이 집중하게 꿈에서도 공부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저 꿈에서도 수업했어요 오늘 아 시발 X같아 그치야 어? 야 어제 수업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잤는데 꿈에서도 수업하고 또 일어나서 또 여기 왔어 그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이제 어? 그래 근데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사는 건 말이 안 돼 어? 말이 안 돼 근데 50일이잖아 50일이니까 좀 이 정도의 진짜 몰입 정말 흐트러짐 없는 하나의 집중 이런 것들 너네 할 수 있지 않을까? 응? 할 수 있잖아 너네 뭐 인터넷 안 할 수 있잖아 뭐 중요하니 그거 본인 게 게임하는 거 아 게임 안 해? 게임은 안 해야겠지 그치? 근데 게임하는 미친놈이 있다면 그거 너네 인생에서 안 중요하잖아 응? 물론 너네가 뭐 저는 미래의 이제 꿈이 페이커입니다 이러면은 뭐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 인강을 왜 들었어? 어? 그니까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진짜 100을 집중해 봐 100을 어? 정말 사사롭고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짜잘한 거 뭐 주변 환경 뭐 친구 관계 부모님 관계 전혀 중요하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걸 열심히 하세요 중요한 걸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결과는 따라온다고 응? 저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 제가 스카이도 들어갔어 그럼 솔직히 제가 원래 벌던 금액보다 더 적게 벌었어요 인강하면서 지금도 그래 응?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막 아 너네 너네랑 똑같다면 난 이러겠지 매 막 매출 다 확인하고 막 어? 그 다음에 매 수익금액 확인하고 어? 정산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너네가 맨날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어? 점수 확인하면서 점수 따라가면서 막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100 몰입 못하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응? 내 입장에서 내가 수험생이라면 점수?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야 제가 지금 강사자다? 제 입장에서는 뭐 돈 벌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수업의 완성도가 100인가?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본질에 집중하고 거기에 100을 쏟으면 결과가 따라와 따라오지 않아서 너네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결과가 안 좋더라도 후회는 없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어떻게 다 성공하겠니? 어떻게 다 막 200억, 300억, 1000억, 1억, 1조를 벌겠어 응?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다만 그래도 후회 없이 노력했다면 너네가 아 그래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? 너네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3수, 4수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네가 점수나 뭐 학업이나 이런 것보다 너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50일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응? 너네가 분명히 수능 끝나면 아 나 100일만 더 50일만 더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그딴 소리 할 거라고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금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 100을 집중하면서 응? 잡스러운 거 점수 신경 쓰지 마 모의고사 채점했는데 뭐 갑자기 70점 나왔어? 60점 나왔어? 신경 쓰지 마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죠?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중요한 거에 목숨 거세요 중요한 건 당연히 뭐야? 내 본질적인 실력이야 그지? 그 실력에 집중하면서 쭉 너네가 50일 달려가면 정말 일치월장할 수 있는 시간이야 50일 길어요 기니까 제발 인생 끝난 것처럼 응? 여러 가지 이제 또 잡스러운 생각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게 후회 없게 한번 가보자 이거지 알겠죠? 여기까지 강국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거 내가